자, 레이저셀 사인 남았구요 레이저셀 사인 남았구요 레이저 싸주세요 레이저셀 사인 남았구요 레이저 쎄! 레이저 쎄 주세요! 레이저 쎄 간다! 좋아! 형님들 레이저 쎄! 급등중! 좋아! 23,000원 돌파! 나이스! 레이저 쎄! 그렇지! 나이스 나이스! 이제 매수가 침범 안하면 끝까지 가져와봅니다 오늘 신규종목이라 상하가 노려본다 돈이 다 쏠리고 있다 지금 올라갈 만한 테마가 없으니까 예 돈이 다 쏠리고 있다 나는 왜 안 팔리냐 안그럽나 23,300원에 800주 걸었네 쎄 개미들보다 더 먹어야 된다 야밤에 방송할때도 말했어요 제가 그 형님들보다 더 먹으려고 하다가 물린거 엄청 많다고 여러분들 욕심 가리지 마세요 욕심은 내 혼자 가질게 여러분들은 적당하게 줄 때 먹고 나오면 됩니다 23,300원에 800주 걸어놨는데 칼려라 제발 아이씨 아이씨 와 내꺼는 안팔겠다 해운들 팔으라는데 내꺼도 안팔겠다 인마 왜 너네 맨날 해운들 팔으라고 너네 안팔해서 수익을 못내고 있냐 왜 혁신 가질냐 그러니까 너도 같이 팔아라 인마 아이가 나는 좀 더 팔아야 된다 해운들 100만원 먹고 난 2련무게 아 뭐 이게 아 이게 이게 또 이 차트가 눈에 보이니 딱 고점에다가 고점 바로 위에다가 딱 매도 걸어놨거든 내가 그런 가격은 또 안팔렸어 아 이 씨 레이저스 씨 난 뭘 믿다 또 아 짜증난다 그래 적당히 줄고 먹고 나오고 끝나면 될 건데 뭐 씨 해운들보다 더 먹을더라고 잘 날짱할 거라고 아니 실제 해운들한테 매도 사인 보냈습니다 무례였는데 다 보냈어요 그 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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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냈어요 좀 더 잘난 차 할 거라고 가지고 있다가 이래 물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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